오늘 최예슬 스페셜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경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김혜리 오픈 크로스 찬스에 올려줍니다. 헤더! 그러나 바깥쪽으로 흘렀고 세커브를 아직 살아있어요. 자 경기 이어지고 있습니다. 슈팅! 고! 막아냅니다. 자 지금 벼락같은 이민아 슈팅. 최예슬이 정말 멋지게 잘 막아냈습니다. 지켜냈습니다. 손하연. 이영주. 자 공간 많아요. 열립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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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립니다. 끄러요 최예슬 선방. 슬컨블 막아냅니다. 아직 있어요 김혜리. 자 최진아 끊어냈습니다. 자 지금도 최예슬에 믿을 수 없는 선방을 보여줬습니다. 다시 왼쪽에서 움직임을 지시하고 있고요. 김단비. 이영주. 김혜리. 김혜리. 안쪽 바로 뿌려줍니다. 최예슬이. 살짝 빼줬고 열립니다. 이민아 이민아 이민아. 컴백. 이거 왜 어디로 가나요? 슛. 막아냅니다. 세컨블. 하지만 그전에 네. 옵사이드 반칙. 아 그러나 이번에도 최예슬. 오늘 최예슬 뭔가요? 타마가 되고 있습니다. 벽의 위치를 세밀하게 조정해주고 있습니다. 자 최유정이죠. 때립니다. 막아냈어요. 세컨블. 야 이거 어디가래요? 돌면서 슛. 아직 있습니다. 자 뒤쪽으로 슈팅. 또 골대. 자 이게 뭔가요? 오늘 인천 골대 몇 번 맞추나요? 야 선수들의 슈팅. 오늘 최예슬 스페셜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경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바로 붙여줍니다. 장세기 배에서 최율이 빠르거든요. 최율이. 그러나 최예슬 이번에도 막아냈고. 오늘 최예슬 스페셜. 2021년 8월 23일 최예슬 스페셜이 펼쳐지고 있습니다. 김혜리. 자 붙여줬는데 최율이 비어있어요. 최율이. 찬스 붙여줬고. 헤더. 최예슬 또 막았어요. 오늘 최예슬 계속 막아냅니다.